이 노래는 다시 말이야 정국의 부끄러움 스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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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스텝 우 베이베 가 나 가 가 나 갯 가 나 가 가 나 가 와우! 좋아! 대박! 말도 안 돼! 429표! 우리의 신기록이 413표였습니다. 저희의 13표였는데 깼어요. 429표 승리아! 야! 고생했다! 이거 봐라! 이거 들어봐라! 진짜... 찍어 왔다더라. 받았어요. 고생했다, 야. 이런 날이 있었네. 이런 날이 있었네. 형 씨 그럴 거야. 몸도 아프지 그랬는데 진짜 형 씨가 너무 오늘 아파가지고 좀 걱정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어가지고 아유 참 기분이 묘하네. 형들 진심이 느껴지잖아. 대박 대박 진짜. 난 진짜 지는 줄 알고 그냥 뭐 선배님 수고하셨습니다. 이런 멘트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 너무 놀랐어. 이런 느낌 처음에 와 오늘 오늘 그냥 기분 좋게 잘 거 같아요. 아 여러분들 저희 이렇게 이 상을 받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희가 진짜 한 6, 7주를 쭉 했었는데 물론 항상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정말 좋은 무대를 받게 더 빛나게 해주셨던 것이 여러분들인 것 같고요. 오늘도 마찬가지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아 진짜 맛있다. 제가 구름 위에 떠있다는 느낌이 지금 딱 이 느낌인 거예요. 나 진짜 이때가 왜 이런 느낌이구나. 이거 한번 하자 보자. 야 불꽃 때문에 이렇게 했어. 아 어떡하지. 내가 던티려 딱. 이게 뭐라고 사람 마음을 이렇게 앞으로도 저희 발전되는 모습 멋있는 모습 좋은 모습 좋은 음악 들려드리겠습니다. 오늘 다시 안 온 멤버들한테 아 너무 사랑하고 빨리 알려주세요. 사랑한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더 할 말이 없어요. 제아 제아 화이팅 마무리해주세요.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아 제아 화이팅! 잘 부탁드립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